내일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고 낮 동안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동쪽 지역도 점차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사고 없도록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레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건조주의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전부터 밤사이 중부와 경북, 호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도와 경북에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 내륙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대전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최저 13도, 최고 25도 기록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고향 한낮 기온 26도 예상되고, 경기 동부 여주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성남은 11도에서 출발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인 수요일,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